자, 오늘은 경남FC에서 인지품을 공개했습니다. 경남FC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로 이 뒷번호가 쓰여지는데요. 윤티태 선수가 내 걸 기억해 저희 에피소드 팬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윤티태 선수, 제발 서울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. 경남FC에서 잘 활약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경남FC 공개했다는 소식이었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